평가원이 말을 하는 대로 영어 공부합시다. V형의 김지영이고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실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나의 등급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적인 문제풀이에 있어서 7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어떤 순간이든 같은 자세를 가지고 문제풀 수 있게 해주는 수업 VU형 독해에 대한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1년의 커리큘럼 중에서요. 제가 여기까지는 필수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제일 강조 많이 하는 필수의 수업은 V단어하고 그 다음에 올인원하고 그리고 VU형 독해. 솔직히 여기까지만 가셔도 여러분들이 남은 세월 동안에 꽤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문제풀이에 정말 새로운 신선함을 얻게 해주고 일관성을 얻게 해주는 수업이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녀석도 제가 별로 겸손 떨지 않고 말하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실전에 기반한 문제풀이 수업이에요. 그 7가지 유형이 어떤 녀석들이냐면 가장 우리가 먼저 볼 유형 중에 하나가 대입 파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냥 대입 파악 말고 영어선지로 되어 있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녀석들 의 주제, 제목, 요지 이런 애들 있죠. 물론 대부분의 문제가 영어선지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한 문제 정도는 한글 선지의 요지가 있긴 한데 아무튼 대부분은 다 이런 녀석들이 좀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 또 우리는 무슨 유형을 보게 될 거냐면 두 번째가 바로 무관한 문장 찾기라고 있지 얘들아 모의고사로 치면 35번 자리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요. 그리고 제가 보너스 챕터 또는 보너스 수업으로 연결어를 잠깐 다뤄드릴 거예요. 특히 연결어의 단순 해석적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험장의 실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연결어를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능을 얘기할 거예요. 기능. 그래서 연결어의 기능적 정의에 대한 챕터가 잠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가 있죠. 세 번째 챕터가요. 드디어 순서 배열 네 번째 챕터가요. 문장 삽입입니다. 요즘 핫한 녀석이죠. 그리고 네 번째 챕터가 끝이 나면 우리가 다섯 번째 챕터에서 주로 많이 다룰 것이 밑줄. 다섯 번째 챕터 밑줄의 함축음입니다. 요 녀석도 요즘 핫하죠. 21번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 녀석 그리고 여섯 번째 챕터가 이제 밑줄 다섯 개 주면서 여러분들 풀라고 하는 어휘 문제. 30번 자리에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대망의 빈칸이에요. 이런 흐름으로 총 일곱 가지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매번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수업이 바로 이 부위 유형력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물론 대부분 여러분들 특정 문제의 유형에 취약한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은 요 일곱 가지 유형에서 주로 맞다 틀리다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전체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가 수업이 될 거 같고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써 있는 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표지 되게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얼굴 해가지고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얘들아 하나를 알면 일곱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멘트를 써놨는데 제가 강사생활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아니 우리는 보통 기출문제 지금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사잖아. 뭐 엄마 혀 마돗흥 이런 거나 뭐 씨물 흐흐 이런 거 사잖아. 사는 건 좋은데 그 안에는 수많은 유형들이 들어가 있잖아. 한 20개 정도 되는 유형이 있으려나? 이게 예를 들어 20개 유형이 있다고 치자. 그 20개 유형을 따로따로따로 공부하니까 좀 힘이 들다고.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문제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의 지문은 이걸 가져다 빈칸으로도 만들 수 있고 똑같은 지문을 순서 배열도 들고 똑같은 지문을 문장 삽입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 특히나 저처럼 강사생활을 하는 선생님들은 변형문제 만드는 걸 되게 잘하시거든. 같은 문제라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물론 이제 도표 이런 것만 제외하고 약간 특색 있는 문제들 제외하고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어차피 지문을 대하는 본질은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냐만 좀 다른 것뿐이야. 그래서 내가 이 교재에서 제일 강조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유형을 제대로 알면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대입항 유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접근법을 제대로 알면 그러면 이 녀석 때문에 다음 유형인 무관한 문장 찾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려야 돼. 문제의 한 유형을 제대로 공부하니까 다음 유형이 뚫린다고. 그리고 여기에 연결어를 제가 보너스 수업으로 좀 장착을 해드리면 순서 배열 문제도 얘들아 챕터 1과 2에서 또는 3에서 배웠던 것들이 마구마구 움직이면서 같은 방식으로 풀려야 된다고. 문장 3이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유형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부담감을 줄여드리고 싶은 거야. 기출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20개의 유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의 유형 때문에 다음 거 그 다음 때문에 다음 거 얘 때문에 그 다음 거 이런 게 다 연결돼서 내가 하나의 영어적인 영역을 설정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써는 거예요. 한 가지의 유형을 알면 우리 지금 7가지 유형을 하니까 7개가 차근차근이 뚫리겠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수업이 있는 거고 순서, 챕터 순서도 제가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다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효과를 듣고 만든 거예요. 자, 부연 설명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데이파항 유형에서는요. 제가 주로 여러분들에게 뭐를 좀 알려드릴 거냐면 글 읽기의 명확성을 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막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 아니 어차피 여러분들 영어선지로 돼 있는 주제 제목 요지 또는 한글 선지로 돼 있는 요지 문제는 결국 글을 잘 읽어야 되는 게 갑이잖아. 제일 중요하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니 여기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얘들아 그냥 느낌과 감과 필로 후루루루 후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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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리잖아. 그러면 줄거리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너네 이런 경험 없어? 무슨 내용인 줄 알겠는데 선지가 자꾸 헷갈리는 거야. 그거야. 내가 그 현상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잡아드려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대입학에 영어선지 난이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니 얘들아? 그래야 내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 뭐냐면 여러분들 글이 약간 좀 어려워도 끝까지 뚫어낼 수는 있지 않겠냐 뚫어내기야. 또 하나는 애매한 선지 내용상으로 아 비슷해 보이는데 라고 하는 걸 걷어내는 거야. 제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도 뭘 많이 얘기해 놨냐면 이미 제가 지금 1강을 좀 찍어놓은 상태에서 OT를 지금 찍는 거거든 그 느낌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놨어 얘들아. 명확하게 읽자. 네 맘대로 읽지 말고 명확하게 읽고 기준을 이렇게 설정하자. 라고 하는 얘기들을 정말 정말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글을 내 맘대로 뛰어가서 막 읽는 게 아니고 필자에 열려서 끌려갈 것인가. 끌려가야 되거든 얘들아. 네가 가는 게 아니고 정답적으로 네가 이끌림을 당해야 돼. 과연 그게 어떤 순간인지를 얘기를 좀 해놨어요. 제가 여기서는 그래서 주로 뭐를 많이 강조하냐면 여기서는 공부 위주로 해서 이럴 때 기준이 잡혀지는 거구나 문장끼리의 연결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공부하셔야 돼. 근데 이 공부도 제가 다 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 제가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 공부하자고 그랬죠. 동네 친구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 동네에 있는 학원 선생님이 말하는 데가 아니고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수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전 가셔서 네가 막 풀 때도 그 안에서 놀 수 있거든. 자 이걸 제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챕터 2로 가서 요 놈 하거든. 왜 요 녀석을 내가 이어서 가게 되냐면 이 녀석이 어려운 유형은 아닌데 앞에서 네가 공부했었던 이 내용을 무관한 문장 찾기 위해서는 뭐를 한다? 실전 문풀용으로 쓸 거야. 왜? 방식이 똑같거든. 무관한 문장 찾기 생각해봐야 되나. 보통 어떻게 생겼지? 지문을 이렇게 입고 서두에 한두 문장 정도를 주고 1번부터 5번 문장까지 문맥적으로 틀린 문장을 고르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어떤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어? 당연히 여기서 기준이 하나 터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1번부터 이게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걸 먼저 하는 거야. 기준 설정을 우리가 빨리 하고 그리고 나머지 1번 선지부터 빨리 걷어낼 거 걷어내자. 그래서 요 놈은 제가 공부의 느낌보다는 좀 빠르게 문제풀을 해놔요. 됐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조금 속도가 빠를 거고 여기는 내용 위주로 좀 열심히 좀 더 속도를 좀 느리게 했고. 됐지요? 자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어느 정도 되면 아 글이라는 것은 이렇게 읽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게 조금씩 느껴져. 그리고 아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도 그래도 뚫어낼 수 있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감각이 생겨. 그리고 제가 연결어에 대해서 기능을 좀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기능. 예전에는 제가 연결어 문제 가지고선 설명하고 문제풀이도 했는데 요즘에는 연결어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연결어 문제가 나왔어요. 빈칸을 두 개 준 다음에 두 개의 연결어 각각 올바른 걸 고르는 거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문제가 안 나와서 제가 문제는 생략을 해놨고요. 여기서는 연결어가 등장 시에 어떻게 내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놔요. 예를 들면 4리그 샘플 이런 거 있잖아. 누가 몰라. 예를 들어 이거지. 근데 나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야. 너네들 4리그 샘플이 지문에 나왔었을 때 어떻게 다음 움직임을 잡아내니? 그냥 예를 들어서 보니까 뭐 같은 내용이겠구나 그러고 넘어가니? 아니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챕터 3과 챕터 4에 들어가 있는 순서 삽입은 요즘 대세인 건 아실 거고 오답률에 항상 올라가 있는 거 아실 거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순서 삽입에는 연결어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때 내가 자꾸 물어보신 거야. 4리그 샘플 떴으니까 그 다음에 뭘 움직여야 될까? 그래야 문제가 풀이가 빨라져. 됐니? 그래서 요 녀석이 요기서 요거 하나 추가되고 다음 챕터 3과 챕터 4에서는 우리가 앞선에서 얘기했었던 두 가지라고 할까? 글의 기준 설정하고 잡아내는 거에다가 챕터 1에서부터 챕터 2까지의 요기도 실전 문풀 위주로 갈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기도 약간 공부의 느낌이 좀 세요. 연결에 대한 공부고 그 공부한 걸 실전 문풀에다가 활용을 해야지. 됐니? 요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 제가 최근 제가 올해가 4년 차거든요. 메가스터디 3년 차부터 애들의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제 수강평이나 질문 게시판에 뭐 좀 약간 민망해도 얘기할게 선생님이 순서 삽입 전문가시라고는 말을 들어서 뭐 수강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많이 들어요. 제가 자신 있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요기는 이 고민들 있지 너네. 왜 내가 고른 선지는 정답 근처에 머물까 이거야. 아니 순서 배열을 내가 B, A, C를 골랐다 치자. 그러면 정답은 뭐야? B, C, A야 꼭. 이런 느낌 있죠. 왜 이럴까라고 하는 거. 그걸 평가한 원칙에 근거해서 제가 다 증명시켜드려요. 문장 삽입? 뭔가 4번 근처가 정답이 돼. 4번 골랐다? 그럼 정답은 항상 뭐야? 꼭 3번이야. 옆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이번에 용기 내서 3번을 골랐다? 그러면 또 4번이 있어요. 이런 느낌 있죠. 그걸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다 잡아드려요. 괜찮아? 자 여기까지가 되면 사실은 여러분 챕터 5하고 챕터 6하고 챕터 7은요.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얘는 정면슨부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정면슨부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네가 배웠던 챕터 1부터 챕터 3, 4까지의 모든 행동사항 지침사항들이 이게 종합적으로 적용시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밑줄 함축 의미 글 잘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특정 부분 읽고 푸는 거 아니에요. 어휘 문제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니? 어떤 일부만 읽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빈칸? 뭐 빈칸 주변을 먼저 읽고선 뭐를 음 그러니까 무슨 발취독해서 하는 거 저한테 그거 아시면 안 돼요. 제가 증명시켜 드릴 거예요. 발취독하다가 틀리는 문제 아주 보시면 알아요. 최근 평가는 그렇게 내지 않아. 그렇게 얍삽하게 내지 않거든. 그래서 챕터 5와 6과 7은 행동하는 방식이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다만 약간의 제가 팁을 드리긴 합니다. 팁을 드려요. 그렇지 얘들아? 자 그리고 나면 진도가 어느 정도 끝이 나서 미니 테스트 하고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교재에는 워크북도 좀 들어가 있어요. 단 워크북은 저는 항상 이게 철칙인데 새로운 문제 넣지 않습니다. 네가 앞서서 풀었던 지문들을 깨끗한 지문으로 글씨만 작게 해서 다시 하게 만들어요. 왜? 얘들아 모든 성적의 근본 원인은 책임지기야.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지기. 네가 공부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했던 거 다시 봐야 돼. 그렇지 얘들아? 그래서 네가 워크북의 깨끗한 지문들을 다시 봤을 때도 그때 수업 때에 썼던 것들이 다시 잘 재구현이 되는지를 계속 반복하는 용도예요. 자 이렇게 되면 끝일 겁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알겠지만 지금 써놓은 유형들이 까딱 잘못하면 틀리는 유형들이잖아. 까딱 잘못하면 88, 78, 79, 89 이런 식으로 아쉽게 만드는 유형들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다짐컨대 제가 뭐로 좀 이름이 알려져 있냐면 처음 수업 시작할 때부터 수능 때까지 같을 맘만 반복을 해요. 계속 같은 말을 해줘요. 좀 지겹습니다. 그만 좀 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까지. 그거 약속 드릴게요. 그거. 심지어는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할 때 제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3년치가 쌓여있을 거 아니야. 지금 모의가 4년치니까. 똑같이 풀고 있어요. 맨날. 맨날. 난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전 들어가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길 바래요. 그래서 얘들아 부의 유형 독해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취약한 유형들에 대한 하나로 구슬로 꿰가지고 일렬로 쫙 만들어서 어떤 영어적 소양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거 들으면 어떤 유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 패턴은 다 잡힐 거야. 단 이거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유형이 분명히 생길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그럴 거냐면 부의 순서 잡입. 순서 잡입. 이런 애들은 문제를 좀 더 많이 풀고 싶은 욕망이 좀 생길 거예요. 특히나 오답률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건 이제 다음 코스로 부의 순서 잡입 강자로 가시면 돼. 그것만 파는 거. 아니면 빈칸. 문제 알지 너네. 빈칸. 이런 녀석들도 집중적으로 파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부의 빈칸 가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아. 여기까지는 필수고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대로 이제 따라가시면 돼. 골라서 가시면 돼. 괜찮아?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1강부터 가시면 될 건데 수업 들을 때 태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 첫 번째는 약간 좀 꼰대 같지만 좀 들어줘 얘들아. 이거 필수래서 적극적으로 좀 수업 좀 들으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적극적이라는 건 너의 마음가짐 말하는 게 아니야. 행동 말하는 거야. 저한테 적극적 수업 태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스타버치 딱 켜놓고서 시간 딱 주고 여러분들 막 풀었어. 그리고 뭐 골랐어. 그리고 답 봤어. 맞았네? 또는 틀렸네? 자 그럼 수업 듣자. 이게 제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모든 전국의 학생들이 대부분 할 줄 아는 그 스타일. 아니 내가 말하는 적극적 수업에 대한 수강은 뭐냐면 적어도 얘들아. 나는 문제 풀 때 투 트랙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거든.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제가 매 문제마다 추천 시간을 말씀드려요. 야 요거 난 2분 20초 요거 20분 40초 뭐 3분 20초 이렇게 말씀드리거든. 그때 갱풀기도 필요해요. 갱풀기. 시간 설정 해놓고 그리고 나서 수업 들으면 안 돼. 그러면 성적 안 올라야 하더라. 그리고 답 보지마 제발. 답 안 봐도 돼. 이 수업은 답을 안 봐도 돼. 어차피 내가 얘기해줄 거니까. 답 보기 전에 뭐를 반드시 하시길 바라냐면 체크 작업을 좀 꼭 해주세요. 시간과 관계없이.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체크 작업이라는 건 1강의 앞부분에도 살짝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이거죠. 지문이 이렇게 있고 네가 한 번 처음에 풀었어. 그런데 두 번째는 시간 상관없이 뭐를 해야 될 거냐면 단어, 문장 해석, 그리고 어 이거다라고 하는 내 입장에서 중요한 문장 또는 문장끼리의 연결, 내용적 연결. 이게 맞췄던, 틀렸던, 곳곳마다 애매하고 몰랐던 구간이 있을 거야. 1번부터 해보면 말아야 한다. 문제는 맞추거든. 그런데 분명 내가 안 되는 구간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구간을 체크할 수는 있잖아. 예를 들어 이쪽 단어? 몰라. 이쪽 단어? 몰라. 여기 문장 좀 애매해. 문장끼리 연결 애매해. 어? 몰라. 이 정도는 해놓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아닌가. 이걸 해놓고 뭘 기다리시냐면 이 부분을 저 김지영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기다리셔야 돼요. 수업은 그렇게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적극적 수업은 바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안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김지영 부위가 와서 이거 저예요.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제가 설명을 막 드리겠죠. 드리다가 이 내가 몰랐었던 구간을 어? 저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넘어간다. 싶으면 그 순간 너는 여기다 별표 치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날. 아 나 여기 몰랐었다. 저 인간이 당연히 돼야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별표 치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아 이쪽에 문장 해석이 붕떠고도 연결이 좀 안 된다라고 세모를 쳤더니 저 사람이 만약에 야 이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야 그럼 이건 버려. 버려 버려. 어 애매한 거? 이거 돼야 된대. 야 그럼 가져가. 아 몰랐던 거? 야 모르겠대. 김지영도 모르겠대. 버려 그러면. 어 알아야 된대. 아주 가져가. 이렇게 너와 나 사이가 어떠한 갭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이 수업의 제일 제일 중요한 목표야. 제일 중요한 목표야 이게. 그리고 그 갭을 너희 노트에 몰아 넣으시던 아니면 그걸 반복하셔서 처음에 풀 때도 그게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반복하셔야 돼. 알겠지 얘들아? 아 이 문제 이렇게 풀려는 거구나 가 아니어야 돼. 나는 과연 무엇이 안 됐으며 그리고 무엇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뭐는 안 돼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걸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나랑 비교하셔야 돼. 아 근데 이 작업은 비단 유형독해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되지 않나? 네. 그 정도 부탁드릴 수 있죠 저. 자 두 번째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 체크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도 좀 찾아보실 거 아닙니까? 찾아보실 거죠? 모르는 단어 정도는 찾아보실 거죠. 내가 아는 얘기까지 또 기다리지 말고 너가 해봐야 되니까. 근데 몰은 되셔야 된다? 복습 및 적용은 되셔야 돼요. 적용 연습 자 복습은 일단 수업 하나가 끝이 나면 한 강이 끝이 나면 또는 두 강이 끝이 나면 일단 필기 복습이 우선이에요. 필기 복습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 야 이거 내가 내용이 다 기억이 나는데 너네 맨날 하는 얘기 기억이 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 거야. 그때는 약간 복습을 약간 좀 줄여주셔도 돼.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뒤에 워크북 내가 얘기했지. 워크북 다시 펴. 그래서 깨끗한 지문으로 첫 번째 1등은 무조건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내가 잘 됐는가. 해석. 그리고 다시 봤을 때 복습도 투트랙으로 하면 돼. 똑같아야 돼. 해석이 되는지를 먼저 다 점검하시고 안 돼도 되는 부분은 빼고 그리고 다시 그 지문을 다시 요리해서 봤을 때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똑같이 재구성이 되는지 이 정도는 복습을 하셔야 돼. 됐니? 분명 얘기했다. 필기 복습이 먼저 우선인데 내용이 너무 다 기억날 정도까지 된다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끗한 지문들을 봐라. 그러면 더 새로울걸. 또 뭔가 보이거나 또는 뭔가 아직도 안 되거나. 됐죠? 복습할 때 이러지 말자. 어? 이 지문 기억나. 정답 몇 번이었지? 의미 없지. 그거는. 알아도 문장끼리 연결하고 해석은 할 수 있잖아. 그다음 제가 사실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현장 강의에서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친구들 만나. 현장에서는. 보통은 현장에서는 제가 한 번 3시간 반 자리 타임을 보통 수업을 하는데 그때 한 유형을 거의 끝낼 정도까지는 와요. 한 유형이 끝나. 그러면 내가 현장인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간지나 과제장 이렇게 주면서 그 유형과 똑같은 유형을 꼬리물고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인강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적용 연습을 수업에 해당하는 유형 그걸 꼬리물고 들어가셔야 돼요. 꼬리물기. 됐어?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유형 정도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데이 파악 좀 어려운 문제 빨리 수업 듣고 나머지 5일이 됐던 6일이 됐던 일주일이 됐던 그걸 가지고 또 다시 해보는 거지. 다른 문제로. 교재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교재는 이때부터는 제가 슬슬 말씀드리죠. 평가 문제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EBS로 연습하셔도 돼요. 됐니? 단 평가원이 됐던 EBS가 됐던 나는 내가 해봤더니 아 이거 좀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는 아직은 여기까지는 아직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약간 좀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고의 걸로 하세요. 고의에 해당 유형으로 하셔도 돼요. 좀 읽을 만한 지문 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 강의 보는 친구들이 만약에 고의면 고의일 거 하시든지 그러셔도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는 한 유형 끝나고 다음 유형 가기 전에 꼬리 무는 시간들을 좀 갖고 또 새로운 유형 수업 듣고 그 다음에 그 유형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라고. 괜찮아? 그 정도 그 정도 단 또 그냥 높아심에 이왕이면 얘들아 이왕이면 네가 적용 연습 새로운 문제로 할 때 수업이 전제되어 있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네가 풀고 나서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싶을 것 같아서 그럼 누가 좀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을 만한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에 제일 좋은 게 수업이잖아. 또 다른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너무 확실한 문제는 넘어가고 애매한 문제는 잘 풀었는지에 대한 비교 대상은 있어야 될 거니까. 대체 여러분들 네. 그 정도? 라고 얘기해 드리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이 수업은 정말로 여러분들 너가 체크하는 작업이 없거나 적용 연습으로 꼬리 물고 들어오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 각 유형별로 열 문제의 내외가 있어. 그 열 문제 가지고 제가 명확한 패턴은 잡아줄 수 있고 명확한 행동 행동 영역은 잡아줄 수 있거든. 근데 적용을 해야 성적이 올 거 아니야. 그치? 이건 우리 인정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필수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질문하실 때 게시판에 질문하실 때 이거 제가 매번 얘기해 드리는 건데 제발 우리 서로 상호간의 예의를 좀 갖춰주시길 바라고 제가 질문 게시판도 많이 참여를 좀 하게 될 건데 출처 좀 제대로 써놓으세요. 강의 인덱스만 딱 달아놓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써주세요. 문장을 써주시든지 정 안 되면은 사진으로도 찍어주시든지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 이런 걸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 문제 모르겠어요. 이 문제 뭐예요. 이러시면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제대로 여러분들 생각을 적어주셔야지 되지 저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이거 아닌가요? 너의 생각 안 적고 이건 이거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려요. 저와 우리 조교들이 조금은 좀 수월하게 답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네. 뭐 고정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딱 하고 나머지는 영어 공부 조금 줄일 분들은 줄이시고 필요한 유형으로 가세요. 이제 순서 삽입 빈칸 이루고 가세요. 일단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훑고 나서 알겠어요 여러분들? 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다음에 제 1강에 저보다는 조금 생기도는 제가 수업을 이미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